으 똘이야 똘이야 나 잠깐 나갈 때 올게 자립한 여자는 성숙하지요 자립한 여자는 섹시하지요 자립한 여자는 결혼을 빨리 해요 자립한 여자는 체온도 빨리 해요 하지만 그녀가 어느 날 날을 떠나버리면 아 나는 어떡해 아빠랑 하트 자립한 여자에게 단토를 보내lever 아팡호 코코 하루 종일 보내면 안 나는 어떡해 입장놈의 머리를 너무너무 와요 내 통에 속옷을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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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그러나 그려가 반소리야 갔다 갔다 온게 대인도 대인도 오지 않아 아 나를 어떡해 사진이 아 요새 우리 똘이가 좀 이상해요 막 안 하던 듯이래요 모르겠어요 죽겠어요 네 애정결핍이요 에이 설마요 제가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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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계라는 것이 네 사람하고 똑같이 네 주인이 애정에 주지 않으면 너 애정결할때 그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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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사랑을 주세요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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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차급한 여자는 대화를 좋아해요 사랑 조개는 누구라 그 없이 통하네요 사랑 사랑 하지만 나는 우리 마음으로 춤을 오는데 워 나는 나는 어떻게 알아